아 청해포구 촬영장에 지금 왔는데 아 역시 한국의 정자는 참 아름다워요 그 천마 선도 아름답고 저 뒤에 보이는 정자고 이 앞에 보이는 정자고 아 이것은 이렇게 기단이 그냥 돌로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조각으로 해가지고 천장은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는데 저쪽은 좀 달라요 아 저기도 저 여기는 이제 돌이 여기는 이제 양반들이 사는 그런 기화집 아 옛날 이런 집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담에다가 돌 이렇게 기화를 얻었죠 아 참 이건 또 웅장하네요 아